Q. 오늘은 저의 싱글, 제목은 픽쳐 라는 제목이고요.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왔습니다. 오늘의는 지금 저녁이에요. 첫 스타트를 저녁에 시작하는 건 처음인데 여기는 승마장이에요 실제로 지금 저기의 말들이 제 노래를 같이 감상하고 있어요 이번 컨셉은 좀 웨스턴 스타일 현대적인 느낌의 웨스턴 스타일로 입어봤어요 이 모든 전체적인 컨셉이 좀 잘 맞아 떨어져야지 지금의 컨셉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승마트니까 가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힌 헤더 Let's take it last forever I know you want this party Come take a picture I need you focus on me Come take a picture I said I'm freaking naughty She's taking secret from everybody 같이 머리 다섯 같이 머리 다섯 와아 와아 항상 분위기가 눌러서 내가 제일 하트다라고 생각해 키보려 키보려 픽처에서 다 이렇게 모르는 거야 픽처 내가 제일 하트다라고 생각해 내게 집중해서 Let's take it last forever I know you want this party I don't take a picture I need you focus on me 이 느낌 맞아요 맞아요 너무 귀여운데 이거 여기서 다 쪼끄따 이렇게 이렇게 다섯 명 이렇게 하면은 한 다섯 개는 찍어갈 수 있어요 내일 보내줄게요 태그 해줄게 서가요 다들 직통 없으면 지금 빨리 아이디 만들고 지금 찍을 쉬는 위법자가 등장하는 저는 여기 보고 있어요 뭔가 저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뮤직비디오의 남자 모델분이라고 해야 되나 함께 계세요 그려왔던 이 느낌 터칠듯한 눈빛 리안씨가 축하해요 리안씨가 안무를 잘 짜줬는데 저번 디저트 때도 그렇고 우리 세컨드도 그렇고 이번에 세 번째 이번에 피처까지 해줬는데 다 힘들어요 걱정점이 있어요 언니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너무 멋있다 처음에 보고 처음에 딱 리안씨가 쳐서 보내줘요 그러면 그걸 보고 어 이건 아니다 이거는 무대 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짜 너무 멋있는데 그만큼 완전 고퀄리티로 너무 멋있는데 엄청 힘들고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이번에 연습도 그래도 꽤 집중해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연속으로 연습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만큼 고퀄리티를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너무 멋있게 나오고 있어요 진짜 진짜 멋있어 리안씨가 모니터를 쭉 하니까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나 신나는 거 좋아 이렇게 안무 생각자가 이렇게 만족해하니까 너무 맘에 들어요 뿌듯한데 그럼 제가 더 잘해볼게요 더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멋있어요 지금부터 엄청 너무 멋있어요 Except loot 셈이 벤 Balance 저 뮤직비디오 첫째 날 마지막은 빛 많은 컷으로 좀 어떻게 좀 느낌 있게 찍은 것 같고 들어가서 좀 쉬고 한 3, 4시간 자고 우리 좀 이따 만나요. 뮤비 미팅날로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 우리 편집에 오신 agents admit it. 2분. 우리를 suffere. 우리들의 저한테 사rend에 다시 design. I know you want this party, come take a picture I need you focus on me, come take a picture I said I'm freaking naughty, she's taking secret party 분명히 색여, baby, come take a picture Come take a picture for me Come take a picture for me 이제 마시는 분 출연한 데가 왔어요 버스 타고 또 찍혔다 이렇게 났어 반보 들어와야 되는데 반보 Wow 와우 한글자막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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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나 어제 오늘 이렇게 픽처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는데요 마지막 촬영은 이렇게 예쁜 선셋에서 안무를 추는 걸로 이렇게 마쳤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제 픽처 뮤직비디오랑 팬서비스 영상이 또 올라갈 거예요 그것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저는 이번에 제 픽처 뮤직비디오가 너무 기대돼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효의 픽처 감사합니다